저희 얼루어는 매력이 있는 매력의 다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남자친구랑 친구 상관없이 또 옛날 것부터 친구까지 상관없이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스킹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저희 인스타랑 유튜브 나와있어요. 들어가서 구독, 좋아요,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소식도 많은 관심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박스는요. 퓨박스라고 하는 건데요. 저 공연 때 소송하기 팁 받고 있어요. 다른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저 연습실이 엘프 대화비, 맛있는 물, 음료 등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연예공연 열심히 한다, 재밌다, 잘한다, 고생한다 라고 하시면 천원짜리, 오천원짜리, 만원짜리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공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끝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더 있으실까요? 더 있으실까요? 더 있으실까요? 더 있으실까요? 더 있으실까요. 더 있으실까요? 더 있으실까요? 다음 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